2024년 1월 20일, 토요일 새벽 2시 5분입니다. VTC부터 볼게요. 아시아나가 좀 쉬웠고요. 이게 확실히 된 게 아니라 곧 될 거다라는 거고 이게 끝나면 일본이랑 미국 남았는데 미국도 조금 애매해요. 미국도 지금 노선 들어오는 걸 좀 줄여라든가 들어오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건 조금 애매하고 일본은 특별히 태클 걸 게 없는 게 될 겁니다. 근데 여기 끝나면 주가는 반응은 되겠지만 포인트가 아시아나 쪽이랑 대한항공이랑 연합으로 치면 좀 다르거든요.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다시 좀 이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 그 뭐죠? 마일리지 원장 뭐 여기도 좀 있고 했었는데 조만간 하면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 나무기술 이거 하면 오픈의 이야기가 군사 전쟁 이거는 거의 터미네이터를 하겠다는 그걸 만들겠다라는 건데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그 락을 풀은 거죠.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걸 다 풀어가지고 점점 인간은 좀 좋게 얘기하면 백병정 같은 걸로 좀 쓸데없이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상대방 당하는 쪽은 로봇한테 처참하게 그냥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이게 또 이제 AI 되면 또 나중에 그 드론까지도 다 연결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진짜 뭐 조금만 삐끗하면은 뭐 인류가 거의 나중에 터미네이트처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위험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올랐어요. 나무 기술이 올랐는데 좋은 뉴스는 아니죠. 인간이 뭐 솔직히 좀 지구 많이 괴롭히고 안 좋은 거는 있긴 한데 이제 뭐 어찌됐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소수가 또 장악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좀 불안불안한 뉴스입니다. 이거는 한국전력 호실적 전망 이제 그 송성 끝나면 전기세 올릴 거니까 또 좋은 뉴스 나올 거면서 나올 거예요. 그때 뭐 또 한번 또 살짝 틀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 이슈가 좀 컸죠. 요거 이제 방군 지정했고 미국이 또 어젠가 오늘 또 공격하고 또 방군이 미군 쪽 제가 봤을 때 그 미군 전함 쪽이라고 했는데 그 자세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만 좀 공격한 것처럼 나오고 해외 쪽 보면 그냥 그 근처 쪽 뭐 이렇게 한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격추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미국 군함을 치기는 힘들죠. 그거 하면은 손해배상 그냥 카마니만 있어도 손해배상일 테고 건들면 그냥 바로 초토화가 왜냐면 그 항공맘 하나가 웬만한 나라보다 국방 그게 쎕니다. 국방 이렇게 국방력이라 해야 될까요. 그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홍해 쪽 막히면서 좀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 좀 이슈 그다음에 대만 쪽 이슈도 살짝 있고 대만 쪽은 일단은 뭐 유화책으로 잠깐 나가는 거 같아요. 왜냐면 국회의원이 그 중국 신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좀 풀어주는 분위기 뭐 그런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다음 선거 때 좀 유리한 거를 좀 가져갈 거 같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홍콩처럼 할 거 같아요. 네. 그렇게 될 거 같고요. 그다음에 유니슨 신주 인수권 변경 3장 11월 11일 날 이건 제가 못 봤는데 그 전 주였는데 요렇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닿으면서 좀 빠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다음 제이스콜딩스 제3자배정 있었습니다. 요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SK가스랑 SKDND 요게 이제 그 분리되면서 친환경 하나 나가잖아요. 그거 할 때 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리드 솔루션인데 이게 ESS라 그래서 크게 보면 그 2차전지처럼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이동형 배터리 이건데 이제 요거에 화재 위험이 좀 있어서 그런데 고것만 좀 잡으면 잘 잡으면 제가 볼 때 그 아프리카나 저기 뭐 중국 몽골 뭐 러시아 이런 데가 좀 땅이 넓잖아요. 거기서 태양광 같은 걸로만 해도 웬만한 에너지다. 요걸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운반까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꽤 많은 에너지원이 그 해결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. 뭐 열 에너지 포함까지 하면 사막 쪽이 있는 곳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뭐 아무튼 좀 먼 미래 같고 아직은 잘 될 확률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SKDND가 이런 게 있었다. 그 다음에 HMM 이런 거 물류 찰질 우려 노접합을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좀 해운 쪽도 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뭐 일단 단기로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. 여기 또 도망간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복불복이긴 한데 좀 단타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노려보셔도 HMM 말고 다른 해운 쪽이 더 좋겠죠. 푸른 기술이 거의 또 매도가까지 한번 찍어줬고요. 그 다음에 VI로는 만까지 가긴 갔는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. 9,600원 정도까지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구길개지 감자랑 유상증자 동시에 나왔습니다. 살아날려나 봐요. 이렇게 살릴 거 같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게 아마 저번에 떴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거래는 될 것 같습니다. 가격은 뭐 기존 주주들은 피 쭉쭉 빨리면서 할 건데 요것도 좀 오래 실정만 맞춰주면 STX처럼 나중에 중공업이나 요런 것처럼 몇 년 뒤에 한번 툭 튀게 좋겠죠. 한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키스트가 드리즈니 플러스 요거 요거 했는데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그 계약상 공개 안 한 걸로 해서 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그 다음에 텐트폴 드라마 있었잖아요. 그거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가져갈 거냐 마냐 해외 OTT에서 가져가냐 마냐 얘기가 있는데 가격을 꽤 좀 세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보통 키스트가 그 저작권을 안 넘기는 걸로 유명한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요게 뭐 잘 풀릴 경우는 뭐 뭐 비싸게 받고 저작권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요건 뭐 모르겠어요. 근데 잘 만들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SM 이슈 터지면서 나중에 한번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툰 쪽 계속 이슈가 되면서 웹툰 쪽 툭툭 쳐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가 대표체제의 대표를 좀 바꿨다고 해요. 요거 바뀌면서 요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공정 이슈 또 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STX 부터 보겠습니다. 이라크가 지금 그린로지스 포함해가지고 그린로지스가 좀 메인이긴 하죠. 여긴 아니고 이라크 쪽에서 수주받아 사는 게 있는데 지금 홍해 쪽 막혔잖아요. 그리고 이라크 자금이 거기가 막히면서 수예지원화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체 30%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꽤 크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어요.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애매한데 그리고 뭐 다른 쪽도 LNG도 막히고 뭐 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로는 매출이 좀 안 나올 수 있겠다. 단기로는 매출이 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둘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또 해운주 가면서 또 튀긴 치는데 좀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. 여기 좀 더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안 올린 거 보면 뭐 다른 게 있나 봐요. 또 뭐 작업 중인 게 있는 거 같은데 또 한탕 해먹고 어느 정도 늘렸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사실 안 올려도 되는데 좀 올린 것도 있긴 해서 어쨌든 뭐 좀 팔까 하다가 안 팔았어요. 그냥 팔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오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. 이거는 이제 광물 이슈를 계속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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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네. 똑같은 건데 어 버핏이 계속 사고 있다. 요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거니까 어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어쨌든 물려 있잖아요. 같이 광물 이슈로 어 좀 시간 지나면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단기로는 매출이 잘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쭉 밀렸죠. 어디 또 뭐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. 이거는 뭐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어쨌든 사모펀드에서 정리할 때 그때 뭐 짓을 해서라도 또 올려서 팔 테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또 음 음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뭐 들면 그때 좀 비중을 더 높이는 걸로 해볼 거 같고 일단 뭐 일반 메인 계좌가 그래도 기본 물량 이상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한 1, 2년 정도는 그냥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. 나중에 뭐 좀 작업할 일 있으면 할 건데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다. 그린 요지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톡톡 튀어 주는데 여기 이상 잘 안 올리고 있습니다. 14,000원대 15,000원 14,000원 정도 저항 좀 잡아주고 있는 거 같아요. 음 여기도 사실은 좀 팔까 말까다가 그냥 냅뒀는데 당분간 여기도 그냥 좀 냅둘 거 같아요. 네 여기도 좀 냅둘 거 같고 운 좋으면 좀 해운 쪽 좀 난리가 난다면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정리를 일부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냅둘 생각입니다. 에스테이스 중공업 어 현대 힘쓰 여기 어 현대랑 삼성에서 그 베리라지 가스캐리어 요걸 하는데 보니까 듀얼 퓨어로 하더라고요. 암모니아선 그러니까 요게 뜨면서 암모니아선이랑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베리라지 AC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어 아마 듀얼 퓨얼 그러니까 듀얼 엔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같은데 삼성 중공업에서는 그 FLNG 있잖아요. 부유식 그거는 뭐 좀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만들긴 했더라고요. 이게 뭐 정확히 뭔지는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 자급 할 거 아니면은 에스테이스 중공업에서 할 확률이 꽤 높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어 요거 FG 요러고 어 요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으로 다시 잡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겠다. 라고 보시면 될 텐데 현대 한국 HD 한국 조선해양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정기선 씨가 다보스포론 가가지고 뭐 탈탄소 뭐 관련해서 뭐 좀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주가에는 뭐 별 주장 없는 거라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힘쓰가 공몽과 그 희망과 상단 대비 좀 더 위에 올라왔다. 이게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조금 애매한데 어 이게 이제 상장이 될 거잖아요. 요 때 그 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같이 조선 기자재거든요. 여기도 힘쓰도 그래서 엔진은 아니지만 어 엔진 기자재 뭐 묶어서 보자면 여기에 공정 이슈랑 또 잘 엮여서 이래저래 좀 잘 되면 네 뭐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주가 한번 더 펌핑 나오기는 좋을 거 같은데 한번 펌핑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거 있잖아요. 그 유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유증 할 거 같은 느낌? 왜냐면 현대에서 더 지분 높이기 위해서 유증을 해가지고 그 시설 확충을 할 거 같긴 하거든요. 그 300억 정도가 있어요. 그 이미 근데 그거를 안 쓸 거 같아요. 현대에서 느낌상 조금 지금까지 하였던 거 보면 좀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시설 확충하면 호재로 받아들일 확률도 있어서 주가 올라가면 또 뭐 다 뭐 좋아하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 어 그래서 한번 펌핑 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쭉 눌렀다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. 그건 좀 봐야 알겠지만 동시에 그거를 이제 해버리면 다행인데 유증을 어 공중에 결과 나오면서 유상증을 받으면서 같이 더 삼자배정 하나 더 때린 다음에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될 거 같고요. 차트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죠. 차트 예쁘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정도면 이제 매수 단가는 아니고 그냥 홀딩할 단가죠.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. 한번 또 12,000원 아래 잠깐 내려오긴 했는데 어 증시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좀 빠질 수는 있으나 지금 배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죠. 그 계속 홍해가 이게 장기화되면 또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환경 뭐 이슈도 있고 조선 쪽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 인플레이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게 생기게 되면 다시 또 후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어 고게 살짝 애매한데 고것만 아니면 뭐 정을 0.0001% 정도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HMM 여기 뭐 다른 해운주 갈 때 좀 잘 안 갔죠.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페노션도 살짝 튀긴 했었는데 유상증자 이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사갈 곳은 별로 없었으나 꽤 무리해서 사간 건 맞고요. 희대 2조짜리 회사에서 3조 유중을 한다는 뭐 그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뭐 보시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악재 언젠가 나오고 나서 잘 풀리면 또 나중에 갈 가겠죠. 유니스는 여기는 이제 신주인 숙권 제가 저번주 못 봐가지고 했지만 이게 그 새로 나왔고 빠지면서 물량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가만히 그냥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뭐 안 하고 있고 기대가 일단 당장은 좀 안 되는 게 바이든이 점점 어... 밀리는 느낌 외교를 참 못해요. 바이던도 네. 좀 그런 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진화가 안 되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가지고 딜레이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어... 좀 복잡해요. 네.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는 뭐 만원 아래면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데 8,000원대 그게 되잖아요. 그래서 2월부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몇 주 안 남았습니다. 여기서 살짝 그래도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슈 보면 좀 애매할 것 같고 11월이 이제 미국 대선이 결정되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아마 그 전쟁 끝낸다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아마 코트 이슈 받을 겁니다. 그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뭐 한다보면 또 하는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똘끼가 있어서 하겠다라는 그냥 느낌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잘 봤을 때는 재건 테마 쪽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. 그 재선 기간에 그 선거 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노리고 유증을 해서 작업을 한번 시원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저번 주 이제 팔고 어저께였나 수요일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05 딱 찍었거든요. 1905 여기 아 요날이네요. 이때 조금 사놨는데 원래 1800 찍으면 좀 많이 사려고 했고 1905에 매수를 걸었는데 시초가에 잠깐 찍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9시 한 30초인가 45초에 제가 그 매수를 눌러가지고 매수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. 뭐 형 뭐 냅둬고 좀 빠지면 사고 뭐 오르면 오른 거고 뭐 그런 거니깐요. 네 그리고 펄어비스 엄청나게 안 좋죠. 뭐 신작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여기도 그냥 가만히 일단 냅두고 있고 나중에 작업할 때 시동 걸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NC도 생각부터 좀 잘 안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맨날 딜레이에 뭐 CES에서 뭐 영상 공개했다고 하는데 도깨비가 만약에 중간에 캔슬이 된다. 그러면 뭐 어 정리를 그냥 은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좀 반등 살짝 나온 타이밍에 좀 작업해가지고 손실 줄여서 나오긴 할 건데 그거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버틸 겁니다. 저는 어 아직 뭐 이게 어 좀 붉은 사막인가요? 검은 사막, 붉은 사막 아무튼 뭐 좀 신작 나오는 그게 딜레이가 되니까 이거 좀 도깨비까지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뭐 가만히 있습니다. 어쨌든 네 열받지만 어쩔 수 없죠. GS 리테일 어 쭉쭉 빠졌는데 어 이제 점점 이제 시즌이 어 편의점 도시락 많이 사먹을 시즌이 점점 돌아올 타이밍이죠. PF부터 해서 어 꽤 안 좋기 때문에 뭐 밥 사먹은 것도 비싸다 편의점 도시락 사먹자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반등 나올 겁니다. 뭐 배당 잘 주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뭐 손실만 좀 줄이면 되는데 수컷도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에 저도 일부러 여기요에서 많이 좀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편의점에 웬만하면 GS 리테일 사고 주가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사볼만 해요. 네 사볼만 한 정도 됩니다. 근데 제가 다른 거 작업할 게 많아 가지고 안 하는 거지 아니면 조금 샀을 거예요. 정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키이스트 실천원 아래에서 좀 샀어요. 좀 샀고 많이는 안 샀고 진짜 조금 조금 샀는데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조금 아주 조금만 샀는데 어쨌든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. 아까도 뭐 설명 드렸지만 뭐 디즈니 쪽 디즈니 플러스 공급 계약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로 좀 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가격 좀 경쟁력은 뭐 있어 보이지 공유진 씨도 좀 잘 보통 했다 하면 좀 잘 풀리고 로코 쪽은 그리고 이민호 씨도 뭐 잘 인지도도 있고 해외에 그래서 근데 우주 쪽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기대감으로라도 나쁠 건 없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거랑 SM 이슈 잘 느끼면 예전에 한번 펌핑 나온 것처럼 이 정도 해서 놀겠죠. 최소 네. 그리고 윙이푸드 이 정도면 좀 사도 됩니다. 사도 되고 지금 뭐 중국 뭐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못 터지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실적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요. 배당 쪽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근데 자기들도 좀 열받을 거예요. 여기 괜히 한국 상장해가지고 어 뭐 지금 뭐 같이 평가도 안 되고 중국에서는 신제품도 안 내주고 근데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. 어쨌든 이러고 있다가 자진상패라도 해 한다고 하면 몇천원 이제 뻥튀기 나올 거니까 갖고는 있어야 돼요. 여기는 여기는 망하지도 않고 실적이 계속 괜찮으니까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자진상패라도 나온 날이면 이제 거의 꿀 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빠지죠. 여기 지금 레퍼트도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 만하다. 어 저 사고 싶긴 한데 좀 제가 지금 다른 거 좀 이거 뭐 정지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작업할 게 좀 있어요. 지금 대한전원도 있고 급한 게 아니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여기 나중에 오징어 게임 2 나온다거나 할 때 좀 미디어 쪽 튈 것 같기도 하고요. 우리나라 뭐 부동산 PF나 이런 거에서 침체에 온다거나 할 때 미국도 한번 조금 애매하게 좀 올 거 같긴 한데 거기는 미국은 괜찮거든요. 전체적으로 오면 근데 좀 소비라던가 이번에 홍해 쪽 막히면서 인플레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거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뭐 회사가 좋습니다. 나중에 좀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.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뭐 그냥 홀딩 한 자리 한번 튈기 딱 좋은 시기이긴 해서 일단 조금 팔까 하다가도 안 팔았어요. 다른 거 좀 작업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여기는 더 사고 싶어서 냅뒀습니다. 네, 보이지? 게임조도 요즘 좀 안 좋긴 한데 날개도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뭐 DLC 얘기는 없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후속작이 좀 잘 나와줘야 될 텐데요. 그쵸? 여기도 일단 대기 타고 있고 4분기 실적 나올 때 한 2만 7, 8천까지 갈 거 같아서 조금 더 물을 타 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평단 좀 작업을 해서 일부 좀 다시 탈출하는 방향도 좀 짜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SKDND 많이 빠졌어요. 전체적으로 좀 빠졌을 때 같이 빠진 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결정 다 됐고요. 이제 주주총에 좀 있으면 합니다. 주주총에 이제 하면은 여기도 2월에 결정 될 건데 하필 PF 이렇게 좀 애매해 가지고 어쨌든 뭐 들고 갈 겁니다. SKDND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먼저 ESS 이쪽 이슈가 좀 있어요. SK가스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한 5배, 10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. 이거는 그리고 코엘패션 이제 2주 남았습니다. 2주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 시작가는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대성 많은 회사 한 12,000원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시작 그럴 거 같고 더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같고 뭐 빠지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양 둘 다 빠지는 않을 거 같은 느낌은 있어요. 어쨌든 이 정도급에서 시작을 하면 수익권이라서 2만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2만원 정도 가면 한 30% 팔고 한 이 정도면 양쪽 노브지프로씩 그냥 정리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셀로매드 어느 정도 좀 조정 왔고요. 나무기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했는데 AI 뭐 이슈로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생각보다 괜찮아요. 다른 건 밀릴 때 좀 잘 안 빠지고 그랬는데 구경 중인 거기 때문에 ITM 반도체 나쁘진 않습니다. 반도체 쪽 최근에 좀 빠졌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나중에 STO 나중에 저기 코인 요거 하면서 튀김 튈 거라서 여기도 조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면 좀 높으니까 좀 더 빠지면 네 좀 할 거 같습니다. YG 플러스는 뭐 다시 제자리 왔죠.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현서 씨가 뭐 조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좀 베이비몬스터가 또 미뤄졌어요. 또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. 당장은 뭐 볼 것도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. 여기는 네 그리고 덱스터 여기는 조금 빠졌죠.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살만 하다 조금 길게 보면 폭락장 나올 거 대비해서 좀 더 몰빵보다는 조금만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실라홀딩스 쏘쏘 쏘쏘 중국에서 잘 풀리면 여기 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돼요. 중국 소비 매출 이런 거 늘 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. 요즘 요즘 보험조들 화창기계가 조국 테마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은 더 좀 많이 빠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합니다. 한국전력도 한번 이렇게 이슈 있었다가 뭐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트였었고요. 구길제는 이제 감자유증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CU 메디칼 여기도 좀 간만에 봤는데 좀 작업해 볼만 한 거 같아요. 어 그리고 IBM 넷 교육주 생각보단 좀 안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출산 쪽 아이 뭐 이쪽 그쪽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.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IBG 비전이 최근에 조금 살짝 올랐다가 이슈 한번 끝났죠. 그 5G 세종텔레콤에서 뭐 적합 떴던가요? 뭐 그런 게 한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어 푸른 기술이 어 거의 만원 만원 넘었었네요. 매도가 찍었습니다. 매도가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작업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셨을 테고 여기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많이 좀 올랐는데 꿈틀꿈틀해요. 거래량도 보면 뭐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바이든 또 대선 공약 쪽이기도 했어서 또 엮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. 수성은 슬근슬근 올라가는데 여기도 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다른 거 바빠서 안 보고 있고요. NC가 TL인가요? 그게 좀 많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 실적은 또 뭐 나쁘진 않으니까 좀 같이 잘 받아가지고 꾸준히 사다 보면 뭐 뭐 하나 터지겠죠. 예 그리고 아 사업부 뭐 좀 정리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. 그리고 SK스케어는 뭐 11번가 이슈 있고 배당 잘 주고 두 개 여긴 아직도 살 타이밍은 아니고요. 미코는 좀 사벌만 한 정도 페노션도 뭐 HMM때문에 많아먹었고 흥하이오는 한번 귀에 쭉쭉 썼고 연도면 좀 매도해도 되지 않아요. 그죠? 3배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또 운 좋으면 포스콜딩스는 이제 어 조금 뭐 여기랑 그 KT랑 지금 사실상 정치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지인들 좀 많이 꽃기로 유명하죠. 꼭 정권 바뀌면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의 간만에 좀 올랐는데 많이 빠지면 뭐 기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언젠간 오를 건데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. 길어야 2년 이렇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원래 제가 21년 정도 예상했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. 기다려야죠. 그래도 그 다음에 하이브 살짝 좀 빠졌는데 여기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좀 있으면 이제 진씨가 병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탄력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동안 또 뭐 정국씨가 또 많이 해놓고 해서 아이 또 빌보드 뭐 랭크인 돼 있고 뭐 그래요. 네. 상도 또 받았고 최근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삼성전자가 쭉 빠지다가 최근에 좀 올랐고요. 이게 뭐 이제 그 갤럭시 14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통화할 때 하는 거에 좋아요. 통화 좋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랑 할 때 그 갤럭시 버지 있잖아요. 그 버지에서 그 신호 받아 가지고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버지에서 귀로 들리고 이런 게 돼야 실제로 많이 쓰겠죠. 뭐 전화 통화만 하는 거는 솔직히 생각하면 뭐 써봐야 에어비앤비 정도 뭐 그 정도 쓸 텐데 업무상으로는 왜냐 그 인공지능 하기 힘든 게 뉘앙스 실수 한번 하면 비즈니스는 망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써요. 좀 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S23에도 넣는다곤 해요. 근데 요런 건 사실은 앞에 외국인이 있을 때 내가 말하고 그 그 스마트폰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상대방이 말하면 그 갤럭시에 있는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갤럭시 버즈로 받는다던가 이런 게 생태계에 연결되는 건데 이런 걸 했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여전히 그 삼성은 만들긴 잘 만들긴 한데 좀 맨날 아쉬워요. 그러니까 요런 게 좀 그래요 좀 실제로 많이 쓸 거 같은 게 해외 나가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요즘엔 뭐 그 되긴 되거든요. 그 버튼만 누르면 왔다갔다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다른 이어폰 말고 갤럭시 버즈로 하면 내가 듣고 여름에 전혀 했고 이